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루 전날에 항상 녹화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제 운세 영상에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세로로 클릭할 수 있는 세모피시가 있죠. 유튜브에서 보실 때 이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 상세 정보를 꼭 보셔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링크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만세력을 읽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걸 일간이라고 하거든요. 연월일시입니다. 시는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적지 않았고요. 이 일간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링크를 꼭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한자가 많다, 띠별로 해달라 이런 댓글은 제가 답변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통화를 먼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안 받았고요. 상담 중이었고 문자 제가 드릴 수도 있었지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보고 와주신 분들만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주시는 분들은 안 받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게요. 갑일간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갑일간부터 할 때 지금이 갑수롤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갑수롤이고요. 11월 초까지 갑수롤은 계속되고 수롤은 지금 저희가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신금이 9일 정화가 짧습니다. 3일 그리고 이제 본기인 무토가 나머지겠죠. 18일 정도 됐는데 저희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기운 때문에 힘드신 분들 조금 있으면 따뜻한 열기가 들어오므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열기가 필요하신 분들 따뜻함이 필요하신 분들 축축한 사주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조만간 해결되십니다. 이게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갑부터 시작할게요. 갑인, 갑자, 갑신 이런 일주들 비견이 들어왔죠. 근데 어떻습니까? 갑수롤의 갑신일이에요. 갑하죠. 너무 큰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절지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절지는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주변 사람들 이거 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 됩니다.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는 조금 빈틈이 좀 적은데 어쨌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이 이제 생기고 또 그러한 인연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일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업무에서 오늘은 좀 업무를 잘 처리하냐 그건 아니에요. 융통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주변에서 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질투 시샘 그러니까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개념치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질투나 시선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시선을 보내는 거죠. 자, 갑목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뭡니까? 을목이죠? 음... 을일간 분들 을묘라던가 뭐 많겠죠? 근데 을... 이거를 이제 을이라고 해요. 이렇게 휘어있는 한자는 을은 어떻습니까? 음량이 반대죠. 겁제입니다. 겁제가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주변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대화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현실성이 없고 뭐 그냥 밥 먹자. 언제 구체적으로 밥 먹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밥 먹자.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전혀 도움을 안 줘요. 어, 뭐 이거 뭐 누구 시켜서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간섭만 합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이건 텍스트는 적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간섭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도움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일처리는 오늘 좀 고독하겠지만 혼자서 해내셔야 합니다. 을목도 화이팅입니다. 이제 병아 볼까요? 병아분들은요. 오늘 인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편인입니다.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계약이라던가 정해진 일들이 계속 미뤄져요. 보류되고 지연되고 심지어는 은행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일처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도 시간을 들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해결되고 또 기다려야 해결되고 심지어 이제 이런 직접적인 이동이 아니라 어떤 곳에 문의를 하기 위해서 문의 전화를 했어요. 병아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는 한 번에 연결이 안 돼요.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몇 번 누르세요. ARS 몇 번 몇 번 끊어지면 또 몇 번으로 거세요. 연결이 안 됩니다. 끊깁니다. 미치고 팔딱 뛰죠. 그냥 그래서 오늘은 뭔가 계속 쓸데없는 시간들이 병아분들을 좀 소모를 시킵니다. 웬만하면 급한 거 아니면 그냥 오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쉬세요. 병아분들 그냥 쉬세요. 별로 안 좋아요. 쉬세요. 안 좋다는 거는 이럴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를 하게 되니까 병아분들은 오늘 가급적이면 다음 날로 미루시고 그냥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화 볼까요. 이제 정화네요. 어떻습니까. 정인이 들어왔죠. 정인이 목욕지에 앉았습니다. 오늘 특히 학생분들 수험생활 하시는 학생분들 취업준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끙끙거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화분들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산만해요. 큰일이죠.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은 어떠냐면요. 그동안 잘 읽어왔던 문서라던가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독성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막 정수기 그런 거 번쩍번쩍 들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돈 받으세요. 육체적으로도 특히 무리하지 마시고 피로합니다. 굉장히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관상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평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무토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은 남편의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하는 날입니다. 남편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으슬으슬 추워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무토분들 좀 억울한 일이 오늘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혼나는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내실 수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불려가요. 내 아래 직원이나 아니면 나로 오해를 받아서 어떤 일에 대한 실책을 비난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억울한 일이니까 이건 풀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당할 때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무토분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목욕지에 앉았습니다. 업무라던가 본인의 어떤 일적인 스타일 또 헤어스타일 패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시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또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왼손으로 글씨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왼손잡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오른손으로 뭔가를 끄적끄적 시도를 해요. 식사를 할 때도 포크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한번 해본다던가 또 이제 데이트를 잡았는데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데이트 하실 때 혹은 월요일에 쉬시는 날도 계시죠. 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이제 데이트를 잡았겠죠. 근데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연인하고 길을 걸을 때 평소 하지 않았던 내 속마음 속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는 하루예요.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걸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기토분도 오늘 냉정하지 못하고 좀 감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불안할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올라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왜냐? 주변 사람들은 본인이 뭘 생각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토분들이 오늘 좀 감정적으로 표정도 드러내고 말도 명확하게 또 자꾸 얘기를 해요. 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 오히려 고맙다고 해줘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분들은 오늘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경금 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조금 돌릴게요. 네. 경금 할 건데요. 경금분들은 편제가 걸럭지 앉은 날이에요. 하루 종일 일이 엄청 많아요. 본인 입장에서 느낄 때 좀 시험시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이 몰아쳐요. 오전에 몰아치든 오후에 몰아치든 그래서 정신이 없고 주변에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도와주거든요. 많이 챙겨주는데 이게 오늘 좀 반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신이 주변에서 본인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이 정도면 해내겠지라고 이제 위에서 지켜볼 텐데 문제는 경금분들은 오늘 그런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 있다는 거 내 직관하고 마음이 별개로 움직여요.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만큼은 아무리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도 자신의 초기나 직관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드시면 그냥 반띵해서 반반 나눠서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팀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 좋고 아니면 아예 오후에 반차 쓰세요. 정말 오늘 일이 이상하게 안 된다. 그냥 반차 쓰시고 시원하게는 쉬워버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어요. 자 이제 신금 쓸게요. 신금 신금은 오늘 정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작은 실수라던가 손해가 생겨도 웬만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신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오늘은 업무량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것도 최소한의 어떤 반경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층에서 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다면 자신이 좀 마당바리다. 일을 할 때 여기도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연구를 하고 그런 분이시다면 딱 자리 정해서 오늘 일하시고요. 오늘은 뭘 해도 본인이 힘들어요. 특히 이게 누가 괴롭혀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복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꾸 어떤 허상의 경쟁자한테 내가 밀린다. 뭔가 촉박해지는 거죠. 이런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계속 시간에 쫓겨요. 시계를 계속 보게 된다거나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전화를 당겨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본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간 분들은 양쪽 다 오늘 좀 힘드시네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임수할게요. 임수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들어왔고 식신이 장생지에 앉았죠.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수일간 분들은요. 근데 개수하고는 달라요. 임수만 그래요. 양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능력이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부터 좀 가르쳐야 하는 일도 생겨요. 신입사원에 들어왔다거나 내 일을 누군가 배워야 돼요.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발언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반복적으로만 일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질 높은 일을 하셔야 돼요. 퀄리티가 뛰어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랫산들 가르치려면 그만큼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임수분들께. 그리고 개수 볼게요. 마지막이죠. 오늘 개수분들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상관이 들어왔는데 하필 이게 사지에 놓였어요. 그만큼 육체적인 것은 오늘 멈춥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요.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활동 직업활동 이 부분이 멈추시게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반적인 출퇴근 하시는 분들만 그런 거예요. 저처럼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한다거나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텍스트에 적지 않았고요. 사업이나 장사 일반적인 직업들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일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계수 분들 오늘은 누굴 챙기지 마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상담해 주지도 마세요.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 자신의 상황보다 정확하게 점검하시면서 미래를 현실적으로 좀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신의 일에 고민을 하시고 자신의 일을 챙기시는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10월 하순에 정모 있는 거 아시죠? 정모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나 밴드 오셔서 신청하시고 평일 정모 주말 정모 참석하실 분들 저한테 메시지 꼭 보내주세요. 메시지나 입금까지 해주시지 않은 분들은 정모 참석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